이곳은 쪽두리꽃이였습니다. 쪽두리! 머리를 쓴 쪽두리꽃이야? 너무 이쁘게 생겼다. 안개꽃도 왜 이렇게 키가 작아서 이렇게 이쁘대. 안개꽃도 너무 이쁘고. 키가 작네. 아우 이뻐. 뭐래 우리 엄마. 아우 이쁘다. 아니 저기 땅에 딱 붙어서 저렇게 이쁘잖아. 너무 이쁘다. 아우 이쁘다. 와우 멋있는데?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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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으음. 와우! 파괴로가 저렇게 이쁘다. 귀 parece. 플레임 respond이네. ... redes 짧게 뱀를 근무하고. 지으로 연습 INTO 앞이 desarroll. 이렇게 스케치에 전시도 해놓고 강아지 도자기 인형 너무 귀엽다 엄마 너무 귀여워 조금 덜 폈어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정말 정말 활짝 핀 것보다 지금이 너무 이쁘다 엄마 와 진짜 이쁘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활짝 핀 것보다 진짜 이렇게 꽃봉오리 있는게 정말 너무 이쁘네 베이쿠 아무에 어이 아무에 어이 아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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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곽 장미아, 얘들아 어머 저희는 지금 이른 아침부터 전지수목원에 왔는데요. 아 장미! 5월의 계절 장미의 계절인데 활짝 피지 않았는데 지금이 더 예쁘네요. 멀었지?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다. 우리 너무 빨리 왔나봐. 너무 예쁘다. 완전히 끝내준다. 장미축제 제대로 왔는데? 여기 나무가 하나인데 장미가 두 가지 색깔이에요. 특이하죠? 이쁘다. 하나는 기둥이고 여기에 접붙여서 노란색으로 너무 이쁘다. 그치? 얘도 특이해요. 특이하다. 선인장. 너무 이쁜데? 여기 선인장이 이렇게 큰데? 제주도? 다양한 선인장이 굉장히 많네. 아 특이하다. 뭐 줄게 없네. 어떡해. 너무 이쁘다.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 거 봐. 어머. 이렇게 꺼꾸러. 이쁜데? 이쁜데? 아 이뻐라. 너무 주문해. 우와. 산책력이 너무 잘해놨다. 진짜 비가 안 새웠다 어디 리파리가 풍성한 거 아니야? 그니까 아우 단풍나무 정말 춤춤하고 비와서 비가 안 맞아 아 비와서 비가 안 맞아 아우 시원해 엄마 여기 내 어깨에 손 얹어봐요 이쪽에서 이쪽에 오셔서 이쪽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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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